아띠랑 쎄쎄의 아띠언니에요 우리 친구들을 보고 싶어서 아띠언니가 엄청 빠르게 달려왔어요 오늘 또 쎄쎄랑 즐거운 놀이감으로 우리 친구들과 재미있는 시간 보내봐요 자 오늘의 시작은 동물 친구들을 찾아보는 건 교 앞에 있는 동신을 가지고 아이들과 언어 전달하는 언어 학습을 시켜주세요 여기 뒤에도 스티커로 아이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스티커를 여기다 붙일 수 있답니다 자 우리 아띠언니는요 우리 친구들이랑 놀이감을 가지고 놀아야 하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엄마한테 항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위로 톡톡 어? 짜란! 이건가봐요 우와 여기에 예쁜 팡이 있어요 어? 여기 공 또 있다 한번 아띠언니가 통통 한번 튀기면서 놀아볼게요 자 조심해야 돼 통! 오! 다른 걸로도 한번 튀겨볼까요? 후 풍선이에요 자 통 우와 통 통 통 또 다른 것도 한번 해보면 안돼 여기부터 한번 통 오! 잘 튄다 잘 튄다 우와 이것도 되게 잘 튀어요 우와 신기하다 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통통통통 튀겨봤어요 어머님들과 함께 우리 통통통통 튀기는 모습을 예쁜 색연필을 한번 쭉쭉 그어봐요 여기로도 튀기고 여기로도 튀기고 여기로도 튀기고 여기로도 튀기고 우와 재밌게 통통통통 튀겨봤네요 그 다음에 응원해봐요 누가 제일 오래 통통팀이나 짜잔 잘해라 잘한다 잘해라 잘한다 하고 응원해주는 응원수를 만들거에요 짜잔 이건 그럼 어디 있었던거지? 이거 어디 있었던거지? 바로 아띠랑이 있었죠 여기 보시면은요 선을 따라서 자르게 되어있습니다 가 anhup1 아까는 가리로 잘라보려고요 여기 보시면 점들이 쭉쭉 있지요 뚝 channels 여러분들, 쏭쭉쭉쭉 딱 쒸르nymi 깜빵마라 김밥마라 맛있는 김밥이었어요 깜빵마라 너무 Training altijd 배경이 밀고 해주leans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주세요 여기도 이렇게 해서 붙여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쭉 쭉 이렇게 해주면은 우영형 완성 이겨라 잘한다 이기능 편오리판 쎄쎄쎄 잘한다 옆에서 우리 친구들 응원해주세요 몸을 들이고 흔들흔들 해주고요 어 근데 이거만 하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흔드는 친구 옆에서 이걸로 박자로 맞춰주세요 우리 친구 잘한다 자 우리 친구들 이번에 우리 쎄쎄랑 같이 즐겁고 재미있게 놀았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르는게 있어 이게 끝이 아니라는거야 이 아띠랑 쎄쎄 이 쎄쎄 친구는 사실 2호에 있지롱 2호 그리고 이 친구랑 같이 나는 더 재미있는 장난감이 2호에 있다는걸 말해줄거야 이게 뭔지 알아요? 이렇게 우리 쎄쎄 들어가세요 뿅 뿅 엄마 띠가 완성됐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 2호에서도 더 재미있는 장난감으로 우리 친구들이랑 만날거에요 엄마 놀이 해보는거죠 재밌겠죠? 오 신나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돼 비밀이에요 알겠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쎄쎄랑 오늘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 우리 어머님들이 행복해야 할 소식이 또 있어요 모든 아띠랑 쎄쎄와 아띠랑 코코의 교구들은 K씨를 인증받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무해한 교구들입니다 어머님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교구 그렇지만 아이들에게는 조심하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꼭 가르쳐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쎄쎄와 함께 더 재미있는 것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자 쎄쎄하고 놀아보자 뿅뿅 안녕